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할 사랑스러운 물리투 특공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외롭고 힘들죠. 하지만 이 세상에 수고로운 것치고 가치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허나 우리가 물리투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외롭고 힘들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난관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이라는 겁니다. 이 물리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다른 원과목에 비해서 투과목들이 어떤 특징들이 컨셉이 유별나게 다른 건 있지만 특히 물리투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이라든가 이런 수능을 보고 나서 해설강을 찍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이 과목에 대한 어떤 시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물투는 정말 난이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런 꿋꿋한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난이도 같은 게 정말 물리투는 과목 자체는 공부할 때는 한다면 학위에 한다면 공부할 때는 이제 모두 물리투에 대한 애정을 가져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실제로 이런 모의교사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겪고 나서는 이 난이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가슴이 아프죠. 저도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서운하고요. 조금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 단순히 뭐 어렵다 싶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평소에 선생님이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제안까지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놈의 들쭉날쭉 널뛰기 난이도. 물리투의 이 들쭉 난이도. 문항 하나하나는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다시 한 번이요. 문항 하나하나는 정말 평가원의 퀄리티에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성에 있어서 정말 아쉽게 그지없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그냥 어루만지고 끝날 부분이 아니고 대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놈의 이 묘한 구성으로의 패턴에 의해서 난이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16학년도에는요. 너무 쉬워가지고 2등급이 없었어요. 만점 1등급이고요.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습니다. 너무 심했죠. 이때 정말 선생님이 강의할 맛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2017학년도에서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나이도를 형성했던 변별력을 갖추는데 지장 없었던 참 좋았던 아무래도 이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때 정말 출제인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학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 겨울입니다. 이거 실화야 할 정도의 산수문항이 19번, 20번에 있었어요. 정말 정말 심하다 하는 정도가 20번이었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또 1년 뒤에는요.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8년 겨울입니다. 또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하나 틀리면 2등급 되는, 거의 만점이 되어야 1등급이 되는, 이런 식의 난이도가 또 널뛰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난이도가 되고 나서, 그런데 이 난이도가 참 눈에 보이는 그 패턴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알고 가자는 겁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때 5기 버처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라고 2018년에는 좀 했었습니다. 극권 파이널 모교사에도 좀 산수문항 좀 어려운 것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랬더니 또 이 상황이 됐어요. 다시 또 이번 6편 같은 경우에, 곤혹스러웠죠. 네, 너희들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꾸준하게 밀고 나갔다면 괜찮은데, 이랬다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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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무슨 냉온탕 싸우나입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벌어진 현실이고 팩트인 것을. 이 묘항 구성의 패턴에 의해서 난이도 형성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19번과 20번이에요. 이런 19번과 20번의 배치된 문항이, 몬스터급, 몬스터급이라고 할게요. 저 엄말로. 산수, 수학. 과연 이렇게 두 문항식이나, 두 문항식이나, 이런 우리 충돌 같은 경우는요. 운동력 보존하고, 운동의 보존 때문에 2차 방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입은 6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력학, 충돌. 이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시간 걸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30분 내면 못 풀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풀 때도요. 뭐 선생님들 이따 같이, 그나마 좀 짧게 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거칠 부분은, 산수는 거쳐야 되거든요. 과연, 이걸 30분 안에, 이 산수를 정확하게 다 구사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 6평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간에 리허설을 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상황에도 리허설이고, 출제하시는 평가원 측에서도 리허설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서로 간에 간을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의고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준비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실제 수능이 이런 식의 들쭉날쭉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심각하지만, 역시 또 말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팩트인 것을. 그러면 현명에 대처해야 되겠죠. 19, 20번의 이런 몬스터급 산수, 수학이 있는데요. 예상합시다. 2018학년도나 6평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떠한 소재들이, 이러한 좀 심한 산수나 수학에 경과를 가느냐. 그냥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풀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또 해서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이 과정에서, 시간 소화되어 있을 것이고, 산수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10줄, 12줄 이렇게 넘어가는 산수가 진행될 때는, 단순히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소재들이, 중력장, 포물선도, 단진동, 물론 강약의 조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단진동, 단진동에서의 역학자의 에너지 보존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죠? 또 충돌, 이거 전형적이죠? 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 또 연력학 같은 경우에, 물리량을 서로 이용을 해서 치환하는 거죠. 또 전기력과 자기력, 이 로렌치힘이라는 것이죠. 자기장에서 등속, 원운동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전기장을 거쳐서, 자기장을 거쳐서, 포물선을 한다든가, 원운동한다든가, 아니면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중첩이 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운동 규칙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든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도플러 효과, 사실 도플러 효과가 그냥 식만 해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대입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복잡하게 내버리면, 문제에서 해석을 잘해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좀 산수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몬스터급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 풍돌과 연력학, 혹은 중력장 포물선 운동과 연력학, 혹은 연력학과 단진동, 선생님이 작년 2018년에, 여러분들도 올해까지 준비를 하면서, 연력학 파트 같은 경우는 탄성 포텐션 에너지 포함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또 도플러 효과도, 최근엔 도플러 효과가 비교적 약하게 나오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또 몬스터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 19번과 20번을 산수를 끌게 해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이렇게 유연한 정량 계산으로, 2017학년도처럼 출제 구성이 전체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 틀리면 등급 그냥 아예 박탈돼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난이도, 과연 어느 곳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할 것이냐,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만약에 이런 6평이라든가, 2018학년도에 이런 상황으로 난이도가, 또 문제 구성 형식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자, 19번, 20번. 이게 2점, 3점 정해진 건 아니지만, 3점, 3점이란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포기하고 풀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시간 소유 없이, 그렇다고 만만하게 쉬운 것들은 아니랍니다. 충분히 시간 쓸데없는 소모 없이, 이 18개를 점령한다면, 45점. 이번에 1컷이 현재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인 예로,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어, 공개석상에서. 근데 극단적인 예로. 좋아. 4페이지에 2점, 3점, 2점, 3점. 다 틀렸다. 3페이지까지 쫙! 맞았다. 그럼 41등급 뜨네요. 옳지 못한 이런 구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아니 마치 무슨 끝에 두 문제는 버려? 이런 식으로 버리라고 만든 건지.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결국, 18개를 점령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19, 20을 몬스터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양문되는, 묘한 패턴의 난이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투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런 19, 20번의 몬스터 배치가 있든, 아니면, 유연한 정량 계산으로 해서, 적절한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든, 아니면, 2016, 2016, 2016처럼, 진짜 무책임한 난이도, 하나 틀리면 등급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건,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은 뭡니까? 기본적인 개념 문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 문항은,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틀려? 뒤에는 시간으로 틀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1순위로 두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꾸준하게 준비합니다. 이런 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래요. 제가 쭉 나온 난이도라든가, 수능이랑을 쭉 보면요. 사실 이런 몬스터급, 그러니까 이번에, 19번이나 20번 같은, 그런 풀이 과정이 있는 것은, 하나 정도 집어넣고, 이건 좀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좀 좋아요.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이제 모평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강하게 준비해. 작년에 너무 쉬었는데, 강하게 해야 돼. 뭐, 그런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또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기본적 개념 문항이 옳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개념을 준비하세요. 이 18번까지의 얘기는요, 기능적 개념, 예를 들어서 이거, 개념은 개념이지, 기능적 개념은 뭐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축정기, 어, 맞아, QNCV, 직류 전기회로는 똑같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축정기가 들어있는, 직류 전기회로의, 그런 상황상까지, 자기 스스로, 예시, 예상문항이 아닙니다. 예시가 되는, 그 회로의 경우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트골드라든가, 버전암에서, 아무리 버전암 엔제, 기출암제 하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에, 기능적 개념을 위한, 회로까지, 축정기에서 분명히 준비를 하죠. 근데 이 축정기는요, 사실 전통적으로 그래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물리투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이에요. 어려워했던 것보다, 결과상 안 좋았던, 왜? 저는, 뭐 니가 물리니까 그래, 그러겠지만, 저는, 이거 안에서 그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정기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기능적 개념, 즉, 그 회로에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고, 스위치 온하고, 어프하고, 충전과 방전을, 어떻게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며, 그런 부분까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런 얘기들은, 이미 기출에서, 매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요, 물리투는 결국, 기본 개념과, 기추분석이,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킬포인트 4페이지, 특강 시리즈, 이렇게 했는데요. 4페이지는 말이 붙어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이런 몬스터급의, 이런 부분들을, 섭렵하기 위해서는, 산수연습이 먼저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간 소요가 생기면, 안 된다. 좀 복합적인 설정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 복합 설정을, 끄집어내서, 나머지 뒷처리는, 산수야. 라고 해서, 킬포인트 4페, 특강 시리즈를, 충돌이라든가, 충력자이라든가, 정기장, 자기장, 연력화까지, 연력화까지, 아마 여러분들, 이런 20번에 해당하는, 탄성포트에 들어있는, 이런 부문에까지, 같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4페 특강 시리를, 준비를 했었는데, 꼭 이것이 모두, 4페이지 정량 계산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한 두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1부터 3페이지 안에서, 좀 준, 좀 중간 정도의, 그런 전개로 나올 텐데요. 이런 축정기 전개로도,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미리 문항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그 상황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었나입니다. 그래서, 축정기와 포함된, 직무외로, 이것만 또 따로 떼어서, 원포인트 강제로, 킬포인트 4페이지 특강시를, 준비를 해볼까,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이라면, 제가 이것을, 개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출 엔제라든가, 브로트 골드에서, 그 기능적 개념은, 준비가 됐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섭렵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축정기 문제, 용기 갖고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투는요, 그 어떠한, 과목보다도, 기본 개념과, 기출분석이 옳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엔제 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강자도,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이걸 포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그 산수적 전개, 이게 제대로 갖춰지려면, 마음이 떨리면 안 되거든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운동력 보존과, 그리고 탄성 충돌 때, 운동력 보존에, 그 관계가, 정확하게, 끄집어져 놔야 되고, 거기에서 자신 있게, 이과생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 어디 이과생이니까, 이 정도 해야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에너지 보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 개념이, 충만된 상태에서, 자신 있게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산수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18문항, 18문항, 이러한 정량 계산이 들어있는 문항이, 포함되는 그런 배치의, 그런 구성이라 하더라도, 45점을 딛고 올라서야, 딛고 올라서야, 그래야 1등급이건, 만점이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구성 방식으로, 문항이 이루어져도, 이 45점을 딛지 못하면, 안된다는 거죠. 공통점은, 이러한 문항을 풀 수 있어야, 고득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로 기본적인, 이 18문항을, 서슴없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 대입산단 얘기고, 이러한 산수의, 몬스터급의 문제 나오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짧게 짧게, 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뭐, 연립방역이 두 개 나온다고 해서, 연립방역이 딱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 다음은, 답이 나올 거야. L, 직접 해보시고, 그것을 두 번, 세 번 해보시면서, 우리의 이과생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짧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출해서, 우리가 연습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1번부터, 전체적으로 쭉,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기능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해설을, 하나의 강의라고 생각하고, 준비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기출 엔제, 그리고 또,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 물투, 야심차게 준비해드릴 테니까, 우리 끝까지, 꿋꿋하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던가, 뼈대, 이 뼈대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끝까지 파이팅합니다. 1번 가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